태국전을 하루 앞두고 이강인부터 손흥민까지 축구대포팀 선수 모두가 모였습니다. 오늘은 서로 공을 주고받으며 몸을 푸는 선수들의 얼굴에 유난히 눈길이 갔습니다. 밝은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훈련에 앞서 이강인은 사과를 했습니다. 너무 많은 응원을 해주셨는데 그만큼 보답해드리지 못하고 실망시켜드려 일단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제 귀국길에서 자신을 응원하러 나온 팬들에게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던 이강인은 오늘은 쓴소리를 보냈던 축구팬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분들의 손소리가 저한테 너무 앞으로도 큰 도움이 되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아요. 아시안컵 이후 겪었던 마음고생도 털어놨습니다. 좋은 축구선수뿐만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 그리고 팀에 더 도움이 되고 더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대표팀 네 분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한 달 넘게 시달렸던 우리 축구는 다시 새 출발에 나섭니다. 내일 태국을 상대로 이강인이 패스하고 손흥민이 슈트하는 장면을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정서아입니다. 어제 이강인 선수 사과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공식 훈련 전에 있었고. 내용을 보니까 그냥 그저께 인천공항 입국하자마자 해도 될 정도의 약간 좀 짧고 간결한 내용이었다. 이런 반응도 있긴 합니다. 하루 동안 이렇게 좀 묵힌 이유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라는 궁금증도 들고 또 협회 차원에서 뭔가 조치가 있었을까 이렇게 좀 취재했던 내용 좀 저에게 좀 풀어주시죠. 네. 정말 이번 과정에서도 많은 일이 있었는데요. 협회가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비보도를 전제로 출입 언론사 팀장들에게 이강인 선수의 입국 정보를 알리면서 공항에서는 질답 가정 없이 대국민 인사를 할 것이라고 공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지상파 매체에서 엠바고를 깨고 먼저 보도를 했는데 대국민 인사를 대국민 사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매체들도 앞다투어서 대국민 사과를 할 것이라는 보도를 시작했거든요. 정작 이강인 선수와는 공항에서 진행하는 어떤 미디어 앞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협의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취재한 보도는 축구협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강인 선수가 소직 기간 중에 입장을 밝히는 것에 대해서 제안을 했던 건 맞고 이강인 선수도 황선웅 감독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번 소직 기간 중 한 번은 언론 앞에 서서 자신으로 말미암 사태에 대한 마침표를 찍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협회가 먼저 공지를 했고 그 내용들이 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19일에 이강인 선수가 입국하던 시점에 공항에서 대국민 인사라든가 본인의 어떤 소견을 밝힌다든가 그런 내용은 선수하고는 완전히 협의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는 본인이 입국하는 장소에 왜 그렇게 미디어들이 많이 나와 있었는지 영혼을 몰랐고 그렇죠. 자신을 환영하러 나와준 팬들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들어갔는데 이게 또 일부 언론이 보기에는 제대로 된 반성 없이 그냥 웃고만 있다라는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인천공항에서 들어왔을 때 이강인 선수는 약간 당혹스러워 없겠죠. 오늘 나 사과하려고 들은 것도 없고 오늘 아니고 다음 날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보통 선수들은 경기나 훈련 전에 마련되는 공식 인터뷰라든가 경기 후에 이제 취재구역이라고 하는 장소에서 미디어와의 인터뷰가 진행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강인 선수도 절차상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방식이 그나마 어제 있었던 방식인데 사실 뭐 내용을 보셨지만은 지난 2월 중순에 이강인 선수가 자신의 SNS에 올렸던 1차 입장문과 큰 차이가 없는 내용입니다. 결국 중요했던 것은 협회가 판단할 때 중요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개인 SNS나 선수들 사이의 개별 사과가 아니라 언론 앞에 서서 뭔가를 반성하는 듯한 말을 하는 그 외형이 아니었나 싶은데 결국 이강인 선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나왔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공항에서의 어떤 대국민 사과라든가 이런 것은 제대로 협의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공지가 되다 보니까 정말 뭐 별별 에피소드가 다 벌어진 거죠. 이번에도 서 기자님의 분석에 따르면 축구협회가 조금 현장 대응이나 사전 공지나 이런 게 미숙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또 이강인 선수의 사과에 대한 잡음을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 대표팀 선배들한테도 이강인 선수가 먼저 사과를 했다. 어제 그제 귀국했을 때. 그래서 다 같이 받아주고 파이팅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이강인 선수 귀국에 합류했을 때 대표팀 분위기나 또 이강인 선수가 선수들에게 먼저 사과했을 때 받아들였을 때 그런 분위기 이런 건 좀 어떻게 취재 되십니까? 네. 지금 현재 선수단이 고양시에 있는 한 호텔에 소집되어 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19일 저녁 시간 정도에 그 호텔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한 고참 선수들이 제안을 해서 식사 후에 우리 전체적으로 선수단끼리 따로 미팅을 하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강인 선수가 나와가지고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한 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진심어리 사과를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개별 연락을 통한 사과가 아니라 대면 사과를 또 동료들 앞에서 했고 손흥민, 김영건 이런 선수들을 중심으로 한 고참 선수들도 자 이제 이 일은 오늘 이 미팅으로 모두 다 마무리를 짓자 더 이상은 이 얘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대표팀이 앞으로 어떻게 잘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만 하면 된다 완전히 기결을 짓자라고 딱 선언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게 이강인 선수가 했어야 될 사과의 딱 마지막 챕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외에 다른 것들은 추가로 할 필요까지는 없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 사과 이후에 대표팀의 분위기 굉장히 화기애애하다고 합니다. 제가 취재한 바에 의하면 다행이네요. 네, 선수들도 식사나 어떤 또 개인적인 시간을 가질 때 이강인 선수를 또 고참들이 챙긴다고 하고 어제도 이제 서울 월등급 경기장에서 경기 전날 마지막 훈련을 했는데 이강인 선수가 이제 미디어 앞에서 입장문을 밝히고 돌아오니까 손흥민 선수가 가장 먼저 장난을 치면서 또 말을 걸어주는 부분을 했었거든요. 그런 걸 볼 때 빠르게 애들 다 털어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떤 유머러스하게 승화시키려면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한번 탁구를 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이거는 농담입니다. 민감하니까요. 어제 이제 이강인 선수의 사과 회견을 보면 형식적으로 조금 뭐 그것도 뒷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어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자회견 현식도 아니었고 이게 축구협회 측의 요청으로 생방송이 된 게 아니라 먼저 다 말하고 그걸 녹화한 다음에 생중계가 아니라 녹화 중계를 했단 말이죠. 모든 언론들이. 거의 바로 끝나자마자 직후에 중계를 하긴 했지만 녹화 중계였습니다. 현장에서 기자들의 불만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간단한 입장문 발표인데도 왜 녹화 중계를 하느냐에 대해서 협회가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지만 기자들이 많은 추측을 했죠. 일단 이강인 선수가 이제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한국어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떤 협회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내용이 나올 건가에 대한 우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스포츠는 정치처럼 국정과 연결된 아주 중요한 분야는 아니잖아요. 매우 개방적이고 사실 엠바고를 걸만한 사안도 제가 지금 20년 가까이 일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협회가 그런 식의 분위기를 만든 게 상황을 더 비장하게 보장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결과물이 나올 만한 분위기도 아니었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축구협회 스스로가 이번 일에 감정을 과잉 투여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치 아시안급 실패가 다 이강인에게 있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은데 그 자체도 조금은 한심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경기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새 유니폼도 발표가 됐고 또 이강인 선수가 사과를 하면서 일단 어쨌든 일단락된 걸로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태국전을 기점으로 해서 축구협회도 반전을 좀 꾀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경기 관련해서는 다음 질문으로 제가 여쭙고요. 일단 축구협회나 이 상황 자체는 일단락 됐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이 일에 대한 축구팬들의 반응이 계속 정몽규 회장을 향하고 있으니까 축구협회가 지난 한 달가량 상당히 난감했다. 어떻게든 이 일을 좋게 포장하고 잘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오더가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거나 아까 전에 얘기해줬던 좀 유머러스한 상황을 통해서 감동을 주는 그런 마침표가 아니라 억지스럽고 불쾌하고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어쨌든 오늘 저녁 8시에 열리면 경기 6만 성이 넘는 표는 매진이 됐습니다. 경기장에서는 팬들이 선수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올 텐데 그 와중에 의외의 표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어떤 대한민국 축구협회나 정몽규 회장의 지난 한 달여간의 실정을 질타하는 어떤 순간에 목소리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그때 되면 또 협회나 정몽규 회장은 상당히 난감해할 것 같습니다. 제가 앞서 전해드렸지만 축구협회가 유니폼 같은 거 새로 선수들이 입고 하는 포토타임 이런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거기 댓글도 정몽규 회장 사퇴하라, 이강인 선수만 사과하고 뒤에 숨어서 뭐하냐, 젊은 어린 선수 뒤에 숨어서 이런 비판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서울 상암, 저희 여기 방송국가 멀지 않은 경기장에서 태국전 할 예정인데 이제 뭐 그런 리스크를 다 떠나서 경기 자체에 집중해서요. 이강인 선수 일단 선발로 나올 것 같으신지 그리고 경기 어떻게 좀 이뤄질까요? 전망을 좀 해주시죠. 네, 이강인 선수가 합류가 상당히 늦었습니다. 화요일에 들어왔고 어제 훈련을 한 게 전부입니다. 대표팀은 지금 클리스만 감독이 경지를 대고 나서 황소론 감독, 임시 감독 체제로 오면서 여러 가지 전술적인 약속, 이런 것들이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걸 다 이제 이강인 선수가 숙지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저는 오늘은 선발 출전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다음 원정 대회는 이제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금은 더 준비되어 있는 주장 손흥민 선수를 비롯해서 다른 주축 선수들이 좀 나올 것 같고 주민규라든가 정호연이라든가 이런 황소론 감독이 이번에 좀 야심차게 뽑은 국내파 선수들을 중용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이강인 선수 오늘 나온다면 이제 뭐 후반에 깜짝 카드나 뭐 이렇게 예상을 해보면 되겠네요. 네, 태국이 지난 아시안컵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전력을 우리가 공략하기 쉽지 않은 전력을 보였거든요. 약간 경기를 바꿀 수 있는 분위기를 체인지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때 아마 이강인 선수가 선택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멋진 모습으로 실망했던 팬들에게도 반전을 또 어제 사과를 했지만 또 경기장에서 멋진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최고로 꼽히는 축구 전문 기자 서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